저는 1927년 2월 16일 경성방송국의 개국과 더불어서 그때 이미 1세대 가수들이 불렀던 노래들을 지금 다시 한번 들어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노래가 지금까지 이렇게 우리의 신금을 울리는 것은 무슨 까다리일까요? 그렇게 옛날에 불렀던 노래가 오늘날까지도 우리 가슴을 이렇게 적셔주는 것은 아마도 우리 민족이 이 노래를 좋아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노래가 면면히 흘러내리면서 우리의 역사를 증명해주고 우리의 향수를 불러일으켜주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니까 그분들의 노고와 그분들의 노래가 더더욱 값져 보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값진 노래를 다시 몇 곡 들어보겠습니다.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오 못 따오는 이 칼소년 울려놓고 왔으며 철없는 첫사랑에 울기도 했더란 나 여우치와 품을 밟아 다듬어 얼굴 위에 청춘에 벗어나진 낙화 신세 마음마저 기생이란 일주일이 원수다 청자 청자는 사람만에 기록받았으며 나 젊은 사랑은 여운 때 사랑도 했더란 나 밤에 지혜여 지혜여 흐물 시간 소유 속 안정 신종이 욕보 인간 이름도 참 추세이며 마음도 그러냐 빛나는 금단섬이 밤에도 도와쓰는 너 고마운 새벽에 아양도 들었단다 고향은 싫어하고 사랑도 싫어하지 한떨개 짓밟힌 낙화 신세 마음마저 썩는 것이 길새 도우리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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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땅